구이동 마실길 첫 여정은 서울시민의 오랜 나들이 명소인데요. 바로 1973년 문을 연 어린이대공원이 그곳이죠. 넓은 면적을 소유한 어린이대공원은 구역별로 볼거리가 풍성한데요. 맹수부터 조류까지 아프리카 초원을 옮겨놓은 듯한 동물원은 단연 으뜸입니다. 동물원과 쌍벽을 이루는 놀이동산은 2년 전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스릴과 재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죠. 이곳 어린이대공원엔 동물원, 놀이동산 외에도 보물같은 공간들이 많은데요. 그중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를 닮은 곳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도끼비가 입구를 지키는 이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어린이대공원 한쪽에 자리한 전래동화마을. 이곳에선 동화구현을 전문으로 하는 할머니들이 직접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에 쏙 빠진 듯한데요.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으시던 어르신. 그런데 갑자기 대사를 잊으신 걸까요? 아이를 낳느냐? 이 일을 어쩌면 좋나요. 다행히 동화구현을 무사히 마치신 할머니. 꼬마 친구들도 큰 박수로 보답합니다. 동화구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만날 전래동화는 금도끼, 은도끼 영어 버전. 우리 친구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어 동화구현까지 끝나자 이번엔 흥겨운 동요 한마당이 펼쳐졌는데요. 동화 할머니와 손주같은 아이들이 함께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동화구현 저는 그냥 봉사 차원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나오셔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나이 드셔서 그냥 집에 계시는 것보다 이런 걸 배워서 하신다는 게 너무 좋고요. 나도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오늘 아이들에게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신 동화 할머니들이 궁금해졌는데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일곱이요. 오십 일곱. 일곱 살. 나는 제 삶에 이걸 하고 나서부터 힐링을 받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접하고 나서는 내가 아주 젊은 기운을 이런 대로 받는다니까요. 애들도 좋아하고요. 우리 딸도 그냥 사진 찍으러 와주고. 엄마의 그 여가 활동을 하고 계셔서 되게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서 자식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요. 보기가 좋으세요. 동화 속 장면을 옮겨 놓은 전래동화 마을. 이곳에선 할머니의 무릎에 누워서 듣던 정겨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어린이대공원 자리는 풍수지리적으로 길한 땅으로 여겨졌는데요. 놀이공원이 들어서기 전 이곳은 아무나 올 수 없는 특별한 장소였답니다. 동물도 보이고. 남도 보이고. 뭐 같아 보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네. 높으신 분들 능에 세워놓는 조형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정문과 가까운 곳엔 능에서 볼법한 성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능 대신 어린이대공원을 지키고 있는 이 수호신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수소문 끝에 어린이대공원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종 임금님의 부인이었던 순명황후의 고적지예요.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의 정비였던 순명효황후는 서른셋이란 이른 나이에 운명을 달리했는데요. 처음 황후의 능은 어린이대공원 자리에 있었는데요. 1926년 순종이 승하하자 경기도 양주군으로 이장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대공원이면 동물원과 이런 놀이 시설만 돼 있는지 알지만 이런 유적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이곳이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어린이대공원은 순명효황후의 고적지 외에도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특별한 건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꽃마루란 예쁜 이름을 가진 건물인데요. 안녕하세요. 그전에는 얘가 일제시대부터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성구락부였다가 나중에 서울컨츠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1929년 일제는 이 자리에 골프장을 건설했는데요. 어린이대공원이 들어서기 전까지 같은 용도로 이용됐습니다. 해방 후 골프장의 명칭은 경성골프그락부에서 서울컨츠리클럽으로 변경됐는데요. 이 꿈마루 건물은 1970년 컨츠리클럽하우스 용도로 준공했습니다. 여전히 이곳엔 오래전 사용하던 공간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반원으로 잘려 흔적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이곳은 어떤 공간이었을까요? 꿈마루 건물은 옛 건축물을 파괴하는 대신 리모델링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절묘하게 배치해놓았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꿈마루의 일부 공간은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건물 3층엔 나들이에 지친 관람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북카페를 마련했습니다.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재미있는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공간이죠. 재미있고 여기 처음 와보는데 맛있어요. 조용하게 책 읽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날씨 추울 때는 몸도 녹이고 아이들은 저렇게 여유있게 책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게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엄마들은 아이 옆에다 두고 수다 떨기 참 좋네요. 어린이대공원을 둘러보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멋진 조화를 이룬 꿈마루에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보물 같은 공간들이 숨겨진 어린이대공원 전래동화 마을과 순명비 유광원 성물 꿈마루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어린이대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